잠깐만, 깡둥 따는 걸 뭘 따야 되나? 요현아, 깡둥 따기 없지? 어? 깡둥 따기는 없는데요, 저? 그렇지. 깡둥 따기. 깡둥 따기. 수동으로 따야 돼, 어쩔 수 없어. 어허, 이야. 이걸로 이걸로 됐다, 됐다. 우와. 일단 하나는 발만 땄습니다, 지금. 아, 덜겠다. 아, 덜겠다. 아, 경환아. 딸라면 좀 똑바로 따지. 이번엔 제가 딸게요. 캔따기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 진짜 따기가 없는데. 구석기 시대의 그런 캔따기였는데. 오, 이제 요령이 생겼어. 역시. 이래서 경험이야, 경험. 아, 마늘도 됐다네, 이 정도면. 물어봤어. 양, 아, 이거 파프리카도 끝났습니다. 뭘 시키세요, 선생님. 저것도 섞어, 이거 좀 막 섞어, 저거를. 이걸로 하면 되나? 어, 그거로 섞어. 어, 밑에 탄다. 호수는 이리로 끌어와. 네? 호수 끌어와. 형이 근데 이거 길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요? 아하. 됐어. 자, 계속, 계속. 야, 이거 섞어. 어디다 볼까요? 계속 부어? 예. 저기도 부어, 여기도 부어다. 예. 반, 여기 반. 예. 됐어. 계속 부어. 다 채워야 돼, 꽉. 양쪽 다. 예. 여기 가운데 거부터. 좀 나눠서 보죠, 저기 끝에랑. 꽉 채워야 돼. 꽉 채워야 돼. 꽉 채워야 돼. 여기 물 더 있어야 돼, 가운데. 네. 네. 으으. 으으. 와, 어머니도 앉아계신 게 더... 자, 25분 남았습니다! 25분? 네! 쌀! 어휴... 쌀! 쌀 갖고 왔어, 파프리카 나중에 하고! 쌀! 쌀을 똑같은 양으로 맞춰서 이걸로 두 개씩, 파워! 두 개씩? 딱 두 개 맞춰서 여기다가... 저 두 개씩 놈들이죠! 두 개씩, 그거! 야, 수근아, 계속 돌아다니면서 바닥 긁어예요? 예, 예! 너도 와서 이제 져서, 이거! 바닥에 안 눌러볼게! 여기가 활용이 제일 좋았어, 맞아요! 봄바람이 날리로 넌 날리는 먹곤잎이... 울려퍼지리거리로... 야, 잘 져다가 간 좀 봐봐! 예, 주세요! 봄바람이 날리로 넌 날리는 먹곤잎이... 선생님, 반 기가 막힙니다! 그래? 쌀만 익으면 됩니다, 선생님! 바이야! 바닥에 안 눌러볼게, 잘해야 돼! 네! 쌀이 생각보다 아직 생쌀이에요! 쌀이 생각보다 아직 생쌀이에요! 와, 빨리 해드릴게요! 바이야 하기에는 무쇠솥 뚜껑이 적당하진 않아요! 겉에는 거의 쌀이 생쌀이고 가운데는 이제 만지 타기 시작하고 어휴 힘들었어요 아휴 힘들었어요 아우 예스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 이거 결정한 게 맞나요? 어 어 바지락 올려야 돼 바지락 어 바지락 갖고 와라 바지락 바지락 야 중요해 바지락 아이고 여기요 여기요 건져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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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지락 올려줍니까 섞어 예 자 바지락 올려줍니까 섞어 네 분리적 호일 씌우고 불을 꺼야 돼 이거 섞은 다음에 호일로 덮어 호일을 다요? 어 뜸 뜸 가운데에 뜸 들이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뭐 솥뚜껑에 뚜껑이 없잖아요 두개를 써야지 말이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오 오 거짓없는 넌 서로 쓴 매력이서 오 찍어 봐 어우 뜨거 어우 뜨거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덮으면 돼? 네 거기 장갑 끼셔야 돼 저 뚜껑 있다 뚜껑 태양처럼 다 오르는 마음 아무도 몰라 그렇지 물 좀 물 좀 됐어 섞어 섞은 다음에 호일 씌우면 돼 네 쓰네 오늘 써 저 뚜껑에 드디어 씁니다 어 드디어 씁니다 더 젠장 꺼져야 돼 더 주어져야 돼 저 뚜껑 하나 더 있지 다 오는 마흰밤 아무도 몰라 5분 남았습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이제 되게 많이 고프시죠? 새벽 5시에 드시고 안 드셨다고? 야 이거 음식 설명! 음식 설명! 그래서 단 한 번도 태안 군민이라면 드셔보지 못했던 저 또한 먹어보지 못했던 스페인의 전통요리 빠에야라는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뭐냐? 스페인에도 농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을 하시다가 일을 하시다가 급하게 그냥 와 차돌이 많이 들어가서 고깃국물 장난 아니에요? 엄청 특이하게 시에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20% 잊은 거 있죠 선생님? 딱 맞습니다, 예. 자, 갑시다 이제. 자, 이제 한 분씩 오시면 됩니다, 왼쪽에 계신 테이블부터 오실까요, 한 분씩? 네. 네. 닭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같이 있습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아버지 국도 있어요, 이리 오시면. 소고기 묵국. 아, 이리 와요. 예, 스페인식 바에야. 스페인 바에야.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유광요. 아이고, 무슨 별말씀물이요. 네. 무슨 별말씀물이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드시고 드세요. 아유, 별말씀물.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낯설하실 것 같은데. 그냥... 맛있습니다, 나랑. 우리 배야 맛있지. 우리 배야 맛있지. 아까 이게 뭔 요리? 방, 방, 방. 방, 방. 바빠야. 뭐 짓나? 뭐 짓죠? 머지쳐요? 머지쳐? 예 빨라야 야 니가 바깥네 멋있어 신나게 해 요리가 아주 잘 됐네, 맛있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한 번은 먹을만해요 응 진짜 맛있어, 딱 맛있어 여기 올라와 끝이 없어서 저거, 저거야 케찹이야, 케찹, 케찹 쭈꾸비 오고랑 끝이 맛있어 돼지고기를 바삭하게 했네 끝까지 크다 거측아도 그 했네 응 끝이 냈다 그들은 다 생각해라잖아 과즈란이 엄청 크네 여기가 홍금부터 먹었구만 나는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음식이 뭐야? 아, 바지락이 어디 들었어? 아, 바지락이 어디 들었냐고, 바지락이 어디 들었냐고, 바지락이 어디 들었냐고. 간 맞어? 간 맞어? 네, 맛있어. 대겸 이상, 간 맞냐고. 네, 맛있어요. 맞아요? 대장님, 잡숴봐, 맛있어.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게 요리 이름이 뭐라고요? 까먹었죠? 요리 이름 뭐라 그랬어요? 요리 이름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